그냥 좀 당연한 건 좀 물어보지 마 제발 뭐 어차피 대답은 해줄 거지만 어차피 대답은 해줄 거야 어차피 이런 게임에서 뭐 이건 안 타고 저것만 타야지 그게 될 거 같아? 절대 안 그래 어 꼬우면 다 타야 돼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은 안 타는 게 병신이지 근데 얘 피탐이 너무 커 10.1이야 역시나 가면 죽겠지 잘 넣습니다 유틀란트는 크게 있잖아 수리발 이 대신 수리발 있잖아 수리발 유무가 얼마나 큰데 할 수 있는 게 달라져 여기 있다 너 여기도 아 근데 저게 왜 아까 반복 설정이 됐지? 이 장면마다 그냥 설정을 공유하나? 아이고 나갔다 아 야 너 쫀다잉 아이고 어디가 날까 아 바로 앞에서 멈추네 야 너 못 때려 니 공 때려야지 못 때리잖아 니 못 때림 아 아 아 아 물음표를 붙이는 거 보소 응 아 우리 아 우리 로켓 아 레린이구나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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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없는 목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왓터리 명문이더라 하나 둘 셋 왓터리 집사였나? 최대가 아니지 쏠 수 있는 정해져있지 쟤는 어떻게냐 뭐지? 저기 주차를 했어 쟤 저기 주차를 했어 쟤 쟤는 어떻게냐 이 기준으로 도착할 수 있는 정해진 공격을 공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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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공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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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내껀데 이 새끼 이로 가자 이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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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